머나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원하는 물건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이게 받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전세계 물량의 99%가 지나는 길, 물류의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는 공간, 더 많은 더 높은 가치를 위해 항만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항만이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완전한 스마트 항만, 진의 신앙을 소개합니다. 끊임없이 힘차게 뛰는 경상남도 제조업의 신장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길, 대륙과 도시 곳곳을 연결하는 항만 물류가 바로 경상남도 경제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죠. 진의 신앙의 스마트한 계획은 완벽한 입지 환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태평양 해상화물의 교차점,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 공항, 대한민국 묵상화물의 시작점에 완벽한 중심에 위치해 있죠. 컨테이너 부두 17선석, 피더 4선석 등 21선석과 저반시설 8.34km 경남이 중심이 되는 진의 신앙이 창조할 경제적 가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진의 신앙으로 보이죠. 이것이 바로 진의 신앙으로 보여줄 세계 탑3로 도약할 물류 허브의 완벽한 모습.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최초의 스마트 항만 구축으로 4차 산업 속에서의 항만 물류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IoT를 통해 정교하게 수집된 항만 운영 데이터는 각종 스마트 기술을 통해 진의 신앙을 가상의 세계로 구현해 디지털 트윈 환경 속에서 통신만으로 선박과 육지를 연결하고 화물을 배에 적재하거나 육지로 내리는 크레인을 원격으로 조정하며 항만 곳곳을 누비는 화물 운반차는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똑똑하고 영리한 스마트 항만 진의 신앙의 스마트한 매력 진의 신앙의 스마트한 미래는 경상남도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갑니다. 현실과 가상을 융합한 실시간 데이터와 스마트한 구동을 실현하는 정보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겠죠.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항만 플랫폼을 직접 만들어가고 이를 통해 운영되는 항만의 모든 스마트 장비를 실시간으로 운영할 전문가 항만 운영 데이터를 분석해 선박의 출입과 물류의 운송을 가장 효율적으로 예측하고 설계하는 관리자 경상남도는 진의 신앙의 완성에 발맞춰 스마트 악만을 이끌어갈 주인공 경상남도의 심장을 힘차게 뛰게 할 새로운 인재를 찾아갑니다. 미래를 여는 문, 스마트 악만 완벽한 스마트 악만이 될 진의 신앙이 경남의 미래를 열어 더 나은 경남을 만듭니다. 미래를 이용해서